주민들의 반대로 6년 넘게 중단됐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지난해 6월 월정리 마을회의 협의로 겨우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를 위한 제주도의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월정리 마을회와의 협의로 지난해 6월 공사가 재개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2025년까지 하루 1만 2천 톤의 처리 용량을 2만 4천 톤으로 2배 늘리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공정률은 20%. 그런데 공사 재개 7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가 증설을 위해 고시한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이 무효라는 겁니다. 제주도가 구좌업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 설치를 처음 계획한 것은 1997년. 하루 처리 용량 6천 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 2007년부터 가동했고, 이후 2013년 1만 2천 톤으로 1차 증설한 데 이어 2017년 2차로 2배 증설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2차 증설을 고시하며 97년 당시에 2단계 증설 계획까지 포함해 환경부 설치 인가를 받아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97년 당시 환경부가 인가한 고시는 처리 용량을 하루 1만 2천 톤으로 명시해 2단계 증설 인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성 검토도 당연히 1단계 증설에 대해서만 이뤄져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절차를 누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주도가 동부 하수처리장 시설을 2배로 증설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걸 강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은 거거든요. 판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제주도는 동부 하수처리장 시설은 이미 포화돼 공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항소를 통해 절차 누락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지 않으면 공사 강행에 따른 책임과 사회적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어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